으 아 아 아 준비한 말랑이 내놔 보시지 갑자기 말랑이 거래를 하자는게 수상한데 너 또 뭐 고장난 거 거래할라 그러지 고장난 거 아니거든 사기 아니거든 내가 얼마나 엄청난 걸 가져왔는데 사기라니 으 엄청난 거 응 그게 뭔데 제가 준비한 엄청난 물품은 이거요 탱탱골 말랑이 그게 엄청난 거야 감히 함부로 말하지마 이렇게 눈으로 눈이 뿅 하고 나오는데 이 상태로 소원을 비루면 이루어지는 행운의 말랑이라고 제 소원은요 행운의 말랑이 야 참 그런게 어딨냐 그런게 어딨냐니 진짜거든 학교와 문방구에 있거든 하나 남은 거 내가 샀짐 진짜 이상한데 또 사기치는 거 같은데 근데 이 말랑이 첫 번째 소원도 아니고 두 번째 소원도 아니고 세 번째 소원만 들어주는데 세 번째 소원만 들어준다고 근데 내가 딱 두 번만 수업 빌었단 말이야 근데 안 빌고 이걸 거래하는 거지 이거요 행운의 말랑이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걸 판다고? 사기 아니야?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정 못 믿겠으면 학교 안 문방구 가보시던가 그럼 거래하지 말던지 내가 세 번째 소원 빌어버릴 테니까 아 알았어 거래 거래 속놈새 치고 한번 해보지 뭐 참 진짜 속고만 살았나 진짜라니까 그럼 저는 이거야 곰 탱탱볼 탱탱 귀엽지 참 그걸로 택도 없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아이 진짜 소원 들어준다니까 봐준다 다음은 불빛나는 고슴도치 요요 불빛나는 고슴도치 요요 귀엽잖아 어때 승인? 아 깜짝이야 소리도 나잖아 아 이거 소리도 나 귀여워 이거 줌나 주 내가 아끼는 건데 줄게 자 이제 어때 승인이지? 색도 없는 소리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뭐라고 추가해달라고 또? 아 이거 취소할까? 아 아 수원 비는 거 저거 갖고 싶은데 취소하든지 말든지 나 수원 빌 거 있는데 소원이나 필요하겠다 아 알겠어 알겠어 그럼 이것도 낼게 지구보험 탱탱볼 여기 어디에 우리나라 있는지도 잊고 탱탱볼도 되지 어때? 으악 이거까지 된다 응 그래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승인해주지 뭐 승인 어? 드디어 승인? 그래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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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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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 이거지? 소원 잘 빌고 고맙다 박스인이 고맙단 말을 해 갑자기? 그래 가라 뭔가 수상한데 역시 사기인건가? 어? 그 땅이 어딨어? 바보같은 오비키 사기지 사기 행운의 말랑이는 무슨? 말랑이 마지막 소원을 뭐라고 얘기하지?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데 오키뉴들 마지막 소원 뭐라고 할까요? 아 조금 어려운거 빌어야 되는데 나 지금 너무 심심하니까 재밌게 해줘 이건 너무 어렵겠지 비키야 오? 설아? 비키야 내가 재밌는거 갖고왔어 같이 놀자 오 이 말랑이가 소원을 들어줬어 소원? 말랑이? 그게 무슨 말이야?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랑이를 누르고 소원을 빌면 세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와 진짜? 박스윈 대박 정말 해군의 말랑이를 나한테 준 거야? 정말 세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만 빌고 나한테 준 거야? 헤헤 거래했어? 박스윈 착하잖아 박스윈 참고 가겠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행운의 말랑이 거래하기 대성공 오늘은 또 누구한테 사기칠까? 야 이거 행운의 말랑인데 너나랑 거래할래?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끼는 새처럼 산날날날날낸